오빠, 나 갈게. 오늘 즐거웠어. 어. 보라야. 나 많이 늦었어.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. 그래. 여기가 우리 집이야. 건너편이 엄마 꽃집. 우리 집 처음 와보지? 어. 야, 가게가 예전보다 많이 커졌네. 내 공이 컸지. 오빠, 오늘 정말 즐거웠어. 얼른 들어가. 응, 운전 조심하고. 야, 김포라 이제 와? 신 작가? 신 작가?